에서 인진 슈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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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도 예쁘시고 미션같다 슈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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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좋아 좋아 좋아. 아우 잘 받았어요. 감사합니다.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. 역시 먹방. 저분 식단 관리하지 않았네. 그대 젤리피쉬 강미나 연습생.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. 혹시 달리기 잘해요. 아 왜 그러세요. 달리기 진짜 못해요. 운동이 아파. 꿈이 어디있냐. 동일한 꿈은 나를 만날 수 있기. 너와는 달콤한 나를 갖게 시기. 아이씨. 멈추지마요. 이젠 시간이 없어요. 다 하루에도 수백번니 생각해버릴까. 어쩜 이렇게도 내 맘 모르니 I'm back해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멀어지지만 조금 더 가까이 옆에 꼭 웃어서서 안아줄래 오늘은 내 맘 모두 보여줄래 어쩜 그리 나는 다 이런데 어쩜 그리 내 맘 잠들고 웃잖아 돌아와서 날 좀 봐 이제부터 다가가 저는 여러분들의 바디와 헬스를 책임지게 될 레이앙이라고 합니다 살이 되게 마른 편이 아니라 통통하잖아요 나 살 빼고 싶다 한 사람 손 들어봐 손 들고 있어 앞으로 빠져 부러 빠져 부러 빠져 부러 빠져 나오신 분들은 오늘 제가 특별한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많죠 아 먹었을까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나마 많은 거 고르지 마세요 아 아 어떻게 하셨어요 그녀는 그녀의 아 아 거기서 당미나 연습생이 댄스 포지션으로 이 곡을 선 혼자 그때라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두 달 전에 이 무대에 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와는 되게 다른 모습으로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서 더 앞으로 더 살 빼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촌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제가 센터일 때도 대각선이어가지고 나영 언니도 생각하고 나영 언니 나름대로 이렇게 안무를 밤을 새면서 해온 건데 근데 그거를 바깥으로 티를 내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막내여서 말을 아예 못 꺼내요 이게 개인 미션이고 제 등수로 지금 가면 저랑 그랬잖아요 동선 바꿔달라고 민아가 동선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리더했으면 카메라 보고 애들 앞에서 다 와요 내가 지금 한 번 더 이상 기계가 한 번 더 이상 기계가 한 번 더 이상 얘기 좀 더 하잖아요 나도 언니 아무 생각을 다 하시고 그렇게 한 번 계속 보고 저랑 시원한 분들은 먼저가 순위가 높잖아요 언니가 되게 혼자 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앞을 보고 싶은데 저는 거기 앞에 보면 안 돼요 나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나영이가 리더고 다 같이 그림 생각해서 한 건데 떨어지니까 연락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너 만약에 이거 두고 두고 이거 센터로 하면 하면 한 가지 뭐 안 써야 돼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강미나 연습생 강미나 연습생 강미나 연습생 두 번째 순위 발표식 때 무려 3등에 오르면서 파란을 일으켰던 연습생인데요 1인 1투표랑 2만 5초표 이렇게까지 주문했어 원래 힘든 걸 또 잘 툴툴 털고 그랬어서 난 억격이었는데 잘못하고 실수해도 당당하네 너무 독하고 자만하고 힘들고 슬프고 막 그런 거를 제 자신이 몰라줘서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문드러졌다고 해야 되나? 더 썩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무서워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에 힘들죠 화내면 인성 나쁘다고 그러고 뭔가 해보고 싶다는 우욕으로 나서면 이기적이라고 그러고 不多 bicicida 어 fundraising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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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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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나 이후에 그리고 개인 노래 어떤 거 하셨는지 미나 양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죠. 저도 아무래도 체력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체력이 저도 이제 점점 다크서클이 여유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근육이 많이 없어서 프로틴을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. 정말 프로틴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세 번을 먹었어요. 그것만 먹고 어쨌든 또 근력 운동도 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. 아니요 밥도 먹었어요. 워낙에 활동량은 많으니까 프로틴을 섭취해서 이제 근력으로 좀 도움이 되던가요 근육이 좀 생겼어요. 그래도 0.0 인바디 재보니까 0.6% 늘었더라고요. 근육량이? 네. 근데 0.6% 진짜 힘든 걸 했어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전 탄산수레 다이어트 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너무 속상해요 왜냐면은 저처럼 직업이 이렇게 직업이 이게 아닌 이상 살을 빼야되는데가 왜냐면은 마른게 미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미 보통 사람들이 아 말라야 예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게 마른게 좋은거 같다고요? 너는 마른채로 살아요